안 시원할 거니 시원한가? 보이징 안 시원해. 너무 찬 거 먹었어. 맞아. 계속 먹으려면? 이런 옷 입고 그런 거 하지 마 형이. 그런 거 할려면 귀엽게 입은 날 해. 아 나 정말. 오 좀 밖에 안 남았어. 조금만 더 조금만 더. 죽을래 그래. 자 인간 자발하네 자발. 네. 진짜 진짜 진짜. 장난합니다. 자 이것도 다 살려주셨어. 이 뽀시러기들 있잖아 뽀시러기들. 근데 진짜 약간 투박하게. 그냥 튀긴 그거네. 옛날식으로. 그냥 튀긴 거야 진짜 마이그대로. 수염 하나하나 다 살려있어 다 살아있어. 봐봐. 여기 여기 수염 있고 여기 지느러미가 있고. 면도 안 했네. 튀기면 지느러미를 튀고 수염을 튀겨도 맛있지 뭐. 이거 잘라 먹은 게 좀 더 그런 거 같은데? 아 왜 이럴까 오늘 진짜 찡찡찡하고 아주. 옷은 저기 나이트 저기 어디 상무처럼 입어놓고. 이거 먹고. 빨리 먹어. 내가 밥 먹을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마. 아 진짜. 진짜 특별히 야 이랬다. 마요네즈 준비해 어떻게 해. 마요네즈 있어? 아우 잘 모르겠어. 아우 잘 모르겠어. 아우 잘 모르겠어. 매지가 있으면 좋겠어. 바짝 바짝. 뿅. 잘 마셔요. 오우. 오우. 새윤이 표정에 내가 더 힘들었던 거 같아 사실. 이동품 더. 너무나. 어. 아 완전히 잘한다. 오늘 탄산이 없었어요. 탄산을 마무리 하시고. 깔끔하게. 탄산을 마무리 하시고. 그래. 저도 간 걸로 한 두 개만 포장해 주십시오. 와이프랑 애들 주게? 아. 애들이 이거 못 먹죠. 와이프랑 애들한테 사간 거 거짓말이 비밀이구나. 아. 그게 왜 예외 문제래요? 놀이터에서 그렇게 한 시간씩 안 줬다는데. 집에 들어가기 전에. 장윤 씨가. 놀이터 다 줬어. 싸운 거. 아 내가. 어. 들어갈게. 어. 지금 차야 차. 어. 좋은 차. 어. 다 왔어. 뒤발 꾸당이나. 그렇지. 놀이터에 그만 하시고. 어디까지 봤어요. 어디까지. 그녀에서 왔다 왔다. 이거 봤다. 가만히 와주십시오.